오늘도 그러면 오늘 광파를 한번 해보자! 원래 오랜만에 도박으로 이거 좀 만져야지 사람이 좀 활기도 찼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 아픈 이유를 알았어 아픈 이유는 내가 광파를 안 해 강화를 안 해가지고 너무 안 해 한 번 실패해져! 24%? 73%? 오늘 버는 거 날리면 안 된다 청묘야? 그럼 여기서 바로 33스텍 들어가 여기다 발끝을 10개 바른 다음에 광을 성공하는 거야 청묘! 오랜만에 광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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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툰기 하나의 원 sich 아단! 간다! 구! 제발! 제발! 파란! 아단! 여기서는 꼭 bekannt 1lance relatives mist 툰기 하나가 남았다 청묘야 Turtle 좋은 남긴 데 58스텍에 고 가능? 딱 고까지만? 딱 고? 고? 고다 고! 고다 고! 나 이거 왠지 둘 것 같은데? 이것도 붙이면 감당되겠어? 다들 배 아파 둘 것 같은데? 나 지금 되게 떨려. 지금 뭔가 살아있음을 느낀다. 이 느낌이었어. 지금 목도 안 아프네? 준비됐어?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? 고 옷들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어요? 고다 고! 고다 고! 야 떨려! 가자! 가자! 고! 17! plenty이야! 아니 잘 아프네요! 오케이!